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 이번에 준비해볼 것은 무엇입니까 어 어 정정해야겠군요 깍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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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거 있구요 김 김 갈비 어 어 갈비 있지요? 오케이 아 이거 이렇게 깍두기 오 갈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제가 만든 건 없습니다. 갈비 맛은 달콤한 맛이지. 아, 버서지잖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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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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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물 준비되어 있지. 안녕. 안녕. 아 다 제가 만든 것 같습니다.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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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노래가 좀 큰 거 같아 좀 줄게 아쉽지만 질문이 불가능합니다 감탄사만 쓰십시오 아 아주 좋습니다 아쉬운 것들을 해야 합니다 아쉬운 것들을 잘 비벼요 아쉽게 썰기 아쉬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아쉽게 썰기 아쉬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아쉽게 썰기 양념장 음 아주 좋군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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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쿠 에 으악 으악 슈 자 슈 슈 슈 슈 슈 슈 흐흠 으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사냥터는 네이버에 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직업에 맞게끔 사냥터를 정해야죠. 그럼 어떻게 해야됩니까 네이버에 치면 나오지요. 아 노래 너무 빠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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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고춧가루 고춧가루 깍두기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계속 먹으면 느끼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Ал這樣 다행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전 없습니다! 그렇습니다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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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! 너무 많이 먹었어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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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